근데 너 세윤이한테 사과는 했냐? 화장실이랑 줄넘기 사건? 야 뭐 그런 거 갖고 사과를 다 하냐? 야 너 일부러 그래? 왜 애를 살살 긁어? 안 그래도 시합 전에 예민한 애를. 그지? 매일씨 못생겼다. 윤담이소. 아버지한테 매일은 잘 먹는다고 자네도 더 이상해? 그러게. 피자 좋아하는 윤담이 떡에 우리도 잘 먹네. 왜 못생겼어. 빵 잘 먹을게. 응. 나도. 야 윤해강. 내가 세윤이 응원 영상 보내랬지. 왜 너만 안 보내? 싫어 안 해 내가 왜 나 안 한다고 했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해라. 세윤이 누나는 뭐 온다요? 곧 대윤이 떨리지도 않은가? 자는데? 벌써요? 시범 시간이 왜 쉰지. 윤해강. 너 내일까지 꼭 보내라. 빛이. 아 조금만 조금만. 그냥 진짜 그냥. 윤담아. 잘 자. 응. 얘들아. 컨디션 좀 어때? 그래 열심히 해보자. 야 근데 이번 대회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 쌤. 대진 본게임 단체전 1승 이상 할 수 있겠던데요? 잘하면 1회전 통과 각. 응. 너 어떻게 하냐? 숙소는 이틀만 잡았는데. 아따 쌤. 그건 예선 탈락한단 말이야 쌤? 무조건 올라간단께요. 너는 며칠 잡았냐? 우리? 야 당연히 4박 5일이지. 결승까지 가니까. 아이 그럼 이번에 1회전 통과하면 우리 숙소 어떡하지? 대회 중에는 숙소 잡기 쉽지 않을 텐데. 고등부 일반부도 바로 붙어있어서. 아 야 걱정하지 마 얘네들 안 봐도 광탈이야. 짐 안 풀어도 돼. 뭐 윤담이 있어서 단식 1승은 하겠네. 근데 엄마는 따로 오셔? 야 너는 엄마가 뭐니 우리 쌤한테? 공과 사는 좀 구별하지? 아니 엄마를 엄마라고도 못 불러? 그럼 뭐 라영자 코치님 그러냐? 웃기네. 쌤은 항상 먼저 가십니다. 왜? 뭐 협회 꼰대들 만나러 가나? 엄마가 하시는 일 몰라도 됩니다 어린이는. 아이 손 안 씻어야지. 나 윤담이한테 못 뵙겠다. 뒤지네 뒤져요. 그래갖고요? 뭐가? 윤담이가 뭐래? 그냥 여름철 대회 홈복 파트너도 됐고 열심히 운동하자 응원한다고. 참나 완전 쓰레기네 방윤담. 에이 됐어 어설픈 위로 따위 넣어도 넣어도. 근데 이한솔 너 어떻게 고백했냐? 한지? 만나서? 뭔 소리야? 톡으로 했지. 아 어떡해 해강에서 뭣을 가? 고백 안 해본 데가 폭풍 난 데. 야 아니거든. 너는 뭐 사기 봤냐? 고백해 봤냐고. 그러면요. 나는 고백이라도 해봤는데요. 나도 해봤고 윤담이도 해봤고 근데 셋 다 차였어. 그것도 한 사람한테. 누군데? 세윤이. 뭐? 한세윤? 내가 아는 그 한세윤? 얘가 뭘 모르네. 걔한테 고백 안 해본 남자애들 없을걸? 전 우일경 전혜성도 세윤이 누나 좋아했었던께요. 뭐? 아 곧 나한테 자리 뺏길 임시정국 일장 박찬? 그렇다니까 걔 짝사랑은 현재 진행형일걸? 헐 말도 안 돼. 그럼 너네도 아직도 좋아해? 아니 셋은 맘 잡은지 오래. 걔가 좋아하는건 딱 하나. 뭔데? 배드민턴. 그건 절대 못 이긴당께요. 헐. 다들 정신성력 오시네 오렴. 뛰지네 뛰자. 아 근데 윤담이 너 한솔이한테 고백받았다며. 왜 말 안 했어? 아 맞다. 너 씨 인기 좀 있다고 위세떠냐? 운동 열심히 하자는 또 뭔데? 아휴 진짜요. 곧 여름철 종결인디. 열심히 해야 하제. 그런 놈이 한세윤한테도 고백해? 걔 뭐 민턴밖에 몰라서 연애는 안 한다며. 그거 나 초딩때요. 그리고 누가 그러냐? 민턴 다음주에 연애는 안 한다고? 장년호냐? 세윤이 흑벌 연애하고 싶어해. 뭐? 그래? 근데 왜 안 한대? 그거야. 지가 좋아하는 남자가 안 나타났으니께. 그래갖고 그런거로 돼? 아따 오늘 다리 박네. 다름수. 남수 잔다? 아따 나는 여덟살난다. 야 이거 뭔 냄새냐? 그러게. 이거 향수 냄새 같은데? 이것들이 미쳤나 향수를 쳐 뿌려잉. 죄송합니다. 야 이한솔 넌 그러는 애가 입술을 발랐냐? 진아? 그래서 윤담이랑 어떻게 됐어? 어제 라스트고백이었다며. 뭐 열심히 하재. 넌 뭐. 윤담아. 어? 그 쌤한테 파트너 바꿔달라고 할까? 너 불편하면? 뭔 소리야. 우리 쭉 같이 했잖아. 환상이 짝꿍 아니냐? 근데. 너도 세윤이랑 혼복하면 둘 다 잘하니까 우승할텐데. 저는 어차피 혼복 안하자네. 그리고 혼복한다고 해도 나는 너랑 하는게 더 좋은데. 한솔이? 응. 나, 나도. 내일 합동이지? 다치지 말고 잘해. 어차피 에이스는 너니까. 역시 이한솔이. 잘자. 이제 진짜로 끝이다 짝사랑은. 이것들이 진짜 죽을라고 넋들여 빠져. 왔냐? 애들은 어디 갔어? 몰라. 너만 있어? 얘들아 몸 풀고 윤담이 한솔이 한조로 단식 준비하자. 네. 둘은 쌤이 무조건 믿는 조합이야. 알지? 네. 파이팅 잘하고 1회전은 문제없을 거야. 파이팅 하자. 쌤 저 화장실 좀. 이 형도 자를 어쩔을까. 어? 성님 안녕하세요. 오빠. 야 니가 오늘 첫 경기냐? 네. 형 오늘 라인이잖아. 아 딴 새끼들 좀 시키지. 소리 오랜만? 야 근데 너 진짜 이쁘셨구나. 아 얘가 나 좋아했잖아. 아 그때 맨날 DM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소리 너 아직도 오빠 좋아해? 아아 왔다 왔다 왔다. 너 빵 좋아하지? 하긴 소리가 진짜 얼빼긴 얼빼네. 아하. 성님. 그 주니어 대표는 할만하세요? 아. 말도 마 진짜. 어떻겠냐? 몇 가지. 아 그럼 이따 보자. 네. 그 소라. 신경 쓰지 마야. 가자. 고마워. 파이팅 하자. 야 둘이 뭐냐? 야 보기 좋다 야. 이참에 사귀어. 어. 집장하자. 신경 쓰지 마야. 솔아. 솔. 니가 보내준 톡 아직 안 지웠는데 말이야. 아 벌써 빵한테 빠졌어? 에이 너무 섭섭하다 진짜. 에? 우리 소리 긴장했나 보네.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긴장을 안. 해서 dér dark Continuing Johan Which saying is he came again? 0j1 Let's talk those 10, 34, 35, 33, 35, 34, 35, 35, 35, 36, 35, 35, 35, 36, 36, 37, 36, 35, 35, 36, 37. 퍼스트 게임 원 바이 이경태, 김혜빈. 21, 15. 너 스텝이 아예 안 되는데? 무슨 일이야? 쌤 그게. 아니 쌤 그 제 잠시 딴 생각 좀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천천히 하나씩 응? 네. 동담아 니가 잘 커버해줘. 쟤 지금 뭔가 쫓겨. 네. 인. 힘내, 힘내. 솔아, 솔. 공을 봐야지 공을. 경기 중에 빵 얼굴을 보면 되냐? 네.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니 DM SNS 확 올릴까? 오우. 무서워. 솔아. 신경 쓰지 마야. 쌤한테 얘기할랑께. 괜찮아. 어차피 신경 안 써. 그러자. 잘 생각했어요. 이야 소리 무서워졌다. 애력 있다 야. 어? 넌 뭔데 그렇게 심각하냐? 봐봐. 뭐야? 한솔이가 완전 말렸어. 컨디션 좋았는데. 그러게. 스태프도 그렇고 긴장했나? 설마 상대 2학년이야. 첫 출전. 음. 하아. 아아. 텐 투. 아이고. 그런데 내가 왜 니 고백 안 받아줄게? 오빠 너도 궁금하지? 한소리 쟤 너무 보수적이야. 아니면 꼭 사귀어 스킨십을 하나? 안그냐? 윤담아.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저 새끼 보란 듯이 이길거야. 뭐야. 어? 빨리 똑바로 안하냐? 사과해라. 뭘 새끼야. 선 넘은 거. 서리한테 사과하라고 이 새끼야. 윤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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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아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렇다고 폭력은 안 되죠. 그럼 못 참아요 바보같이. 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꼬치 말고 맞는데. 협회 차원에서 이미 결정했어. 해남 서종 박윤담. 해남 제1여종 이한솔. 남은 개인전 전원 실격. 아 그런게 어딨어요. 애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라꼬치 인마. 대신 그 단체전 출전은 가능해 그렇게 알고? 돌아가. 가자. 에휴 코치란 새끼가 이럴 땐 말 한마디 못하고 에휴. 가자. 죄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단체전 이기면 되지 뭐. 근데 감독쌤은요? 아 저기. 얘들아. 어어어. 말해 말해 말해. 해강이랑 세윤이는? 해강이는 오후 첫 경리라 먼저 먹고 특훈 갔어. 세윤 언니는 대회 전에 허버 쬐껏 먹지 않아요? 해강이랑 세윤이 개인전 복싱 못 나가게 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을 거야. 아닌지. 세윤이 누나는 정관왕 해야 하고. 그 해강이 승대. 발 감자. 진짜 맛있다. 근데. 감독쌤도 안 보인다잉? 아. 아까 그 일 때문에 협회분 만나러 간다고. 아. 세윤아. 너 전에 물어봤었지. 뭐가 제일 긴장 타냐고. 응. 긴장 안 타는 건 확실히 하나 있다. 우리 복식. 왜?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 아니. 우리 둘이 뭉치면 사기캐잖아. 맨날 우승하는데. 한 번쯤은 양보해줘야지. 안 세윤. 안 세윤. 해강아. 닥쳐. 그것이. 닥쳐. 어차피 개인전 복싱을 몸풀기용 아니야? 관심도 없어. 윤회가. 아아 씨. 단. 떡볶이. 콜? 콜? 콜. 콜. 좋아? 응. 나한테 별일이 다 있네. 고생했어 야. 그러게. 너도 고생했어. 괜찮냐? 그럼. 세윤이랑 해강이한테 좀 미안했는데. 걔네가 괜찮다는데. 아니. 그거 말고. 솔이 너. 괜찮으냐고. 응? 응. 응. 나도 괜찮아. 됐다. 그거면 됐어 야. 응. 가자. 매점 털러. 근데 오늘 윈담이성 SNS 업데이트 안 온다요? 빵. 실화냐? 아무것도 안 올렸다고? 아이 몰라. 돼야. 됐고. 게임을 방하자. 서윤. 뭔데 그렇게 좋아? 얼굴까지 빨개져서. 그래. 나 티나? 어. 너무 얼른 tweets they're done. 아 뭐휴. 그래서 이런 걸 그런지 duck. 그ols이 안돼서 걸리면서 그런 게 매우 Prost. 그리고 Grandpa 감사드리 alright.